안녕하세요. 이힘티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올랐죠. 7포인트 상승해가지고 263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좀 많이 올랐어요. 11포센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85포인트를 경신을 하고 끝났네요. 오늘 코스닥 150지수가 21포인트나 상승을 했어요. 150지수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상승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지고 상승한 종목이 오늘은 딴 때보다 많네요. 지수는 조금 상승했는데도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거래소도 더 많고 코스닥도 더 많고. 오늘은 개인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만 27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지만 30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또 매수를 했네요. 네. 일주일이 또 벌써 후딱 지나가고 오늘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됐는데 하여튼 금요일이 되니까 또 이틀 쉬니까 좋습니다. 신경 안 쓰고 그냥 푹 쉴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체로 좀 시리즈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데 오늘 특히 아침에 세력이 개입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한국 컴퓨터가 급등이 나왔었죠. 3500원까지 받는데 정확하게 3500원을 돌팔한 다음에 결국에는 음봉으로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장 시작하기 보니까 시간에 30만 주나 사자를 해놔가지고 아 오늘 세력이 개입을 하겠다. 큰 세력은 아니더라도 오늘 상승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장 시작하기 전에 3500원에 주문을 미리 너누라게 해가지고 3500원에 전부 다 매도가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3595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계속 빠지면서 결국에는 최저가 3165원에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3800원, 900원까지 보지 않은 이유가 악재로 출연해가지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고점까지 간다는 게 조금 힘겨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500원에 고점을 보고 매도를 하라겠는데 1차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원래 안심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2000원, 2500원대 매소라고 하고 또 2000원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을 한 건데 중간에 잘 올라가다가 한 번 급락이 나와서 여기서 또 다시 매수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2800원, 900원에 매수를 하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500원에 파신 분은 수익률이 상당해요. 2900원에 잡으신 분도 600원을 먹었으니까 3000주 잡으신 분도 있고 그런 분도 368, 180만원 단기적으로 수익이 1000주만 잡으신 분도 60만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네요. 주식은 수익이 나면은 장기 투자가 아니고는 끊어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챙길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10%, 15%, 20%씩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엄청난 거예요. 수익률이. 장기 투자에 1년 내내 갖고 있는다고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심종목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안심종목도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종목을 박으면서 대응하는 게 좋은데 어제만 하면 끊어치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끊어치는 게 좋아요. 일부는 다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보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보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끊어쳐가면서 장기를 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끊어치는 게 아니어야 된다고 했죠. 많으신 분들은 한 번 올라가면 크게 먹기 때문에 자잘한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수학이 하반경을 보이면서 장중연이 조금 더 올랐었는데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21선을 다지 않고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상승 패턴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수학은 더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경이 나올 때 들어가라고 했는데 16,000원 찍고 지금 14,000원 초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분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주 소액만 들어가서 대응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야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죠. 제가 만원 초반에 잡으라고 했고 또 여기서 잡으라고 해서 상한값 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가에 잡으신 분은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고 고점에 잡는 분들이 문제죠. 고점에 잡는 분들은 소액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16,000원대에서 한번 눌림목 줄 때가 됐다 했는데 눌림목을 2,000원 정도 줬으니까 어느 정도 준 거죠. 이 정도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응을 하면 됩니다. 롯데지주가 아직 5일선은 깨지 않고도 오늘 약간 올라갔죠. 롯데지주도 2만 8,000원대 3만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지금 3만 5,000원까지는 간다고 했는데 3만 5,000원을 돌파한 상태거든요. 어디서는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 4만원 4만 5,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잡으신 분은 한번 끝까지 들고 있어봐도 되고 지금 불안하다 하시면 절반 팔고 절반만 한번 들고 있어보면 됩니다. 없는 분들은 벌써 매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구경만 하든지 아니면 정 들어가고 싶으면 아주 소양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반등 나온 한스 한스 바이브메드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1만 1,800원에서 한번 매수해서 1만 3,800원 1만 2,000원 먹고 나왔는데 안 빠져서 1만 2,800원에 잡으신 분도 있고 900원에 잡으신 분도 있고 조금 더 잡으라고 했는데 1만 3,000원에 잡으신 분도 있고 했는데 안 좋은 공시가 좀 뜸어서 겁먹은 개인투자자가 팔을 줄여서 좀 밀렸죠. 밀려도 겁먹 좀 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추가로 한 번 더 안 빠지고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빠지면 1만 1,000원대 초반이나 1만원대 만약에 갔으면 추가 매수 대응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고 전자점, 전자점, 전자점까지 빠진 다음에 오늘 아주 거래량이 조금 더 붙어주면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참 더 붙어지지 않았네요. 거래량은 못 비슷한데 거래량이 적으면서 올라갔다는데 상당히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 적으면서 올라가면 더 좋다겠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적으면서 올라가면 더 좋다겠어요. 내려갈 때는 뭐라고 하겠죠? 반대죠.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내려가는 게 좋은 거고 거래량이 늘면서 내려가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락을 하면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건 상관이 없고 서서히 빠지는데도 거래량이 늘어나면 안 좋은 거고 올라갈 때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도 세력이 개입하면서 대자 양봉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장기로 보면 이 종목도 2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로 보는 분들은 좀 더 들고 있어야 되지만 단기로 한 번 먹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은 한 1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00원이나 15,000원 정도. 매물대가 16,000원대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호재가 뜬다면 호재가 뜬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상한가가 지금 15,450원에 있는데 월요일과 16,000원 가까이 되겠네요. 만약 호재가 악자가 호재로 변한다면 다시 2만 원을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알고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치고는 안심종목에 아주 안심종목은 아니더라도 안심종목 측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공개를 한 겁니다. 댓글을 좀 달으라고 하니까 댓글 안 달으시는 분이 몇 분이 또 댓글을 다셨네요. 여러분들이 좀 방송을 보고 종목 올라가는 거 많이 주잖아요. 그럼 댓글도 좀 달고 후원은 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또 교육도 받으시고 가야 되니까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제가 구독한 다른 채널에서 구독자가 별로 없는 데인데 그분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해가지고 EMTV를 광고로 해줬어요. 오셔가지고 거기 자기 방송에서 광고를 해줬는데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구독자가 평상시보다 더 늘은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늘었는데 그래도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10명 늘으면 20명 이런 식으로 한 두 배는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12월 달이죠. 12월 달의 오프라인 강의는 12월 12일 날 토요일 날 잡혔습니다. 12월 달까지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주식을 제대로 편하게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는 몇 번 얘기했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종목 다 수익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료는 미리 많이 내지 마시고 조금 낸 다음에 주식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종목 대림제지라고 했는데 대림제지 몇 번 추천했잖아요. 7,000원 초반대 7,000원 초반대에서 추천했는데 6,700원까지 내려갔다가 저번에 여기서 8,400원대 전부 매도를 해가지고 빠져나온 상태인데 그대로 다시 7,500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만 원을 돌파했잖아요. 장중에는 만 4,4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9,2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안심 종목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던 종목이죠. 예전에 이 종목 액면 병합하기 전에 액면 병합을 했잖아요. 액면 병합하기 전에 제가 선물했던 종목이죠. 그때 선물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물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선물을 했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선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6,000원대 1,000원 단기간에 따불이 갔는데 여기서는 못 팔았어도 여기서만 팔았어도 수익이 단기간에 상당하죠. 이때 무슨 기념으로 제가 대림재재 여러분들한테 선물했던 겁니다. 거의 뭐 1년 다 되갔네요. 1년 전이네요.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었죠. 그 당시에 거의 뭐 한 따불을 갔었는데 제가 선물한 종목 중에서 거의 뭐 따불 안간 종목이 없잖아요. KF같은 것도 2,000원에 제가 선물했던 건데 그때 구독자 그 500명인가 천명 기념인가 하여튼 무슨 기념으로 하여튼 그것도 선물했는데 2,000원짜리가 6,000원 7,000원까지 갖고 안간 종목이 없죠. 이 대림재재도 또 액면평합을 하고 또 매수 타이밍이 많기 때문에 제가 7,000원 때 매수를 권장했고 또 매수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조금 더 장기력 보유했더라면 수익률은 더 컸죠. 7,500원 때 다시 또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여기서는 다시 언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에 언급했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들고 있으신 분은 수익이 50% 가까이 났네요. 고점으로 치면 더 난 거지만 고점 안 치더라도 거의 5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두 달 만에 50% 수익이 나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3월 달 최저가에 잡아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4월 달 좀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잡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익이 안 되는 겁니다. 대형주는 오래 있어도 여러분들 수익률이 일반 개별 종목 몇 달치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하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률은 개별 종목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종목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들이 큰 돈을 달을 때는 대형주가 아주 활약했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적더라도 10억 가지고 10%만 수익률이 1억이잖아요.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모르고 개별 종목을 했다가는 10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돈 가지고 해도 깡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돈 가지고 주식을 모르시는 분은 제가 대형주가족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여러분한테 선물한 오스테우닉은 오늘 5월밖에 안 올랐지만 이 정도면 금방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서서히 여기서는 급하게 올라갔죠. 급하게 올라갔다가 눌리먹어서 다시 올라간 중인데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서서히 갈 수도 있고 그건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몰라요. 저는 어떻게 올라갔지는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제가 세력이 아침 움직이는 걸 눈여우고 보니까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3,500억 원에 3,500억 원을 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세력 움직이는 폼이 제가 세력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못 맞춰도 오늘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작은 세력인지 중간 세력인지 큰 세력인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큰 세력은 아니고 작은 세력이 접근을 해가지고 쫙 올린 다음에 털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안심동목이라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쯤에 물렸다 하더라도 손해보고 파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가지고 본전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손해보고 자꾸 팔아버렸다면 계좌가 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급등줄은 들 수 있으면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죠. 단타의 고수가 아니고서는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500명이 넘어가면서 시젠이 급등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 뉴스에 시젠이 급등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시에 엄청 상악각한 줄 알았더니 조금 한 5% 정도 장중에는 조금 더 나왔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힘이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여기서 호재가 붙어야 되거든요. 호재가 호재가 붙으면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코로나 환자 수만 가져도 급등이 나오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확실히 힘이 예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싶으신 분은 아주 소액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안심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도 해야 되고 그때그때 대응을 잘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수젠택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크게 반등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아주 힘이 약해 보이잖아요. 오늘 150원 빠졌는데 이 정도면 반등이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25,000원 2만 저점 2만 3,000원 정도 최저점으로 2만 3,000원 이네요. 2만 3,000원 정도가 깨진다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손절가를 최소한 2만 3,000원 정도에 잡아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젠택 같은 경우는 2만 4,000원 손절가 2만 4,000원 잡아넣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안심 종목이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손절가를 제대로 잡아넣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자금이 많으면 손절을 안 해도 되고 기다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추가 매수를 대응해도 되고 그렇지만 일반 종목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안 하면 잘못하면 계속 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딱 지켜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주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100억을 벌었네 200억을 벌었네 이런 분들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엄청 해서 얘기 들어보면 강통을 8번을 차고 상당폐지를 4번 5번씩 당하고 죽으려고 몇 번 했었고 이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으면 저보다 더 고생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모르는 거 모르고 모르게 해서 그래 모르고 나중에는 맨땅에 헤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막 알아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을 한 건데 모르고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겪어본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노력을 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편안하게 누릴 걸 누리면서 사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동질감을 느끼고 동질감을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위치가 엄청나게 유리해요. 노력만 하면 본인들이 배우려고 노력만 하면 그때 많은 돈을 안 내빌고 고생도 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볼 때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배울 때가 있는데도 배우려고 안하고 노력 안하고 마구잡이를 하시는 분들 손실포에 그래도 커지는 거예요. 고지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똥고지 피우는 사람. 아는 분 제가 지인한테 아는 분인데 그분이 2억 가족이 주식을 하는데 1억 을 까먹었대요. 1억 남았으니까 2인 뒤에 배우고 제대로 하라고 그분이 얘기했던 모양인데 까먹어도 내가 까먹는다고 하더래요. 까먹어도 내가 까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똥고지 피우고 하시는 분들은 다 까먹은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한 번도 결국에는 다 까먹고 2천인가 3월달에 폭락장에 2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2천 1억 가지고 하다가 고집 센 분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젊을 때는 그랬는데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사람은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그런데 살아보면 나보다 똑똑하고 배울 거 많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선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임 가서 그분을 뵀는데 그분이 은행 계통의 간부급인데 삶아서 본인이 제일 잘난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숙이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낮추면서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끝판에 약간 여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림티비였습니다.